조선민주주의인민고화국 장관 이른덜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위가 성대히 고행됐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종운동 측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고화국 장관 이른덜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위에 참석하시었습니다. 지금부터 9월 9일 흉령의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고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고화국 장관 이른덜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위를 녹화실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고화국의 수도 평양의 중심부에 자리잡은 김일성광장입니다. 전진하는 사회주의의 강령한 기상이 자넘치는 여기 김일성광장에서는 잠시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고화국 장관 이른덜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위가 성대히 고행되게 됩니다. 건국의 환희로운 하늘가에 남홍세 공화국길을 띄우던 역사의 그날로부터 이른번째의 자랑찬 연륜을 알아세긴 역사의 이 시각. 자이런 인민의 나라의 주인들이 절세의 위인들께 삼가드리는 담없는 감사와 추건의 열파가 여기 김일성광장에 세차게 구비치고 있습니다. 그 이름도 빛나는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종일 조선 위대한 김종훈 동지의 국가인 공화국 장관 이른덜. 지금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장관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 무궁한 영광을 드리며 주체조선의 새로운 강성본영의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훈 동지께 최대 용의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드리고 있습니다. 광장과 잇다운 대통노들에는 조선인민군 각 군정 병정부대의 열병종대들과 기계와 종대들이 정렬해 있으며 시안의 근로자들과 청렬학생들로 인산이내를 이루고 있습니다. 초대석에는 공화국 장관 이른덜 경축대표들 당 무력정권기관 내각성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공로자들 평양시안의 각계층 군중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해외동포 축하단 대표단 성원들 해외동포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대표가 초대됐습니다. 조선인민주전 인민공화국 장관 이른덜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 대표단 성원들과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단 성원들 외국 손님들이 초대석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열병정대 입장과 종합군학대 입장 내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외동포들 해외정 해외동포들 해외정 해외정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을 진두에 높이 모신 공화국 무력의 위상을 과시하며 열병정대들이 경축광장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무조개의 군력으로 군정만대의 번영을 굳건히 담보해가는 영적 조선인민군. 위대한 조선 노동당의 령도 밑에 조국보이, 혁명보이, 인민보이의 전투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는 최종의 혁명강군의 이풍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며 열병대호들이 입장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선인민군 정합군학대가 광장에 들어섭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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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과 혁명, 저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직한 불폐의 대우가 지축을 울리며 경축광장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빛나는 영적 조선인민군. 자기의 탄생을 선포한 때로부터 장장 70성상 우리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인들을 진두에 모시고 찬란한 우리 국기에 자랑찬 위후만을 새겨왔으며 오늘은 경량은 최고 용도자 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용도 밑에 최강의 국가 방위력을 갖춘 군사 강국으로 진화하여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도루로 됐습니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특수작전군 명예 비병대가 광장 중심에 돌아서고 있습니다. 한제 군사전선과 무강조국 권선의 최전방에서 사회주의와 혁명을 보이게 하는 기수, 북측의 진지점이 되어온 조선인민군. 정령 빈터호에서 자력권군의 대업을 실현하고 장기간이 걸치는 최악의 도전과 봉쇄 속에서 최강의 무력을 키워 군사 강국으로 그 이름 세상에 돌치기한 기적은 동서거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이것은 오직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강철일 용장이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만 이륙하실 수 있는 도구 강병의 고대한 업적입니다. 서국방인미대 기대에 언제나 백전백승으로 보답해온 조선인민군의 기세충천한 열병대호들이 연이어 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호들마다의 공화국의 힘, 공화국의 전엄이 빗발칩니다. 저렇듯 입풍당당하고 예력막강한 혁명군대, 인민의 군대를 가진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인민의 더 없는 자랑이며 크나큰 행운입니다. 혁혁한 위원이 빗긴 군기들을 앞세우고 경축광장에 들어선 열병대호에 관중들은 뜨거운 축하를 보내고 있습니다. 혁혁한 위원이 빗발칩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군대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광장에 도착하셨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ahaha 조선인민군 군정명예의병대는 당신을 용접하기 위하여 청년하였습니다. 경예병대장 대장 김명호 용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 조선인민군 군정명예의병대를 사열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당과 정부 군대 간부들과 해외동포축하단 대표단단장들이 맞이했습니다. 이 당과 국가공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당장 주석당에 나오셨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모시고 국무국장군 이른돌스를 상대히 경차하게 된 끝없는 영광과 행복감아 더 친한 폭풍같은 환호성이 경축의 축포선과 함께 메아리칩니다. 김용남 동지, 최룡예동지, 박봉주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군대 간부들이 주석당과 특결 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율던소 중앙민공화국 전국국민대표대회 상무비원회 위원장 모하미도울도 아브델아지즈 모리따니 이슬람공화국 대통령 살바드로 안토니오 바이데스 미사 우바공화국 부가디사베 제1부위원장 경 내각 제1부수상 신랄알신랄 아라타입봉당 지역굽위석 왈렌치나 이아노부나 마드비엔코 로시아연방 경위의 위장을 비롯한 여러 나라 대표단 단장들과 특사들, 인사들이 주석당과 특결 속에 초대됐습니다. 해외동포 축하단 대표단 단장들이 특결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해외동포 축하한 서안 등이нить 조선인민군 종합문학대회의 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장 70성상 동화국가병으로 영광스러운 항로를 걸어온 영쪽 조선인민군의 자랑찬 업적이 현명군학의 성질에 실려 당장에 허리 가르칩니다. 조선인민군 종합문학대회의 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선인민군 중의 군사전략과 형적투쟁정신, 완벽한 실전능력을 틈틈이 갖추고 나라의 안전과 인민의 창조적 투쟁을 믿음직하게 보호해가는 최종의 현명군대의 위용이 영역히 밉여 있습니다. 조선인민군 동쪽 조선인민군은 존엄 높은 우리 국가의 지위에 상응한 정치 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다짐해서 사회기업의 완성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을 무력으로 굳건히 담보해 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더운 귀와 땀 결사의 은신으로 당과 인민의 아픔없는 사랑과 신뢰를 받는 충직한 우리의 인민군군. 이 현명의 연대기마다 인민과 혈윤으로 뭉쳐 조국 보위와 사비주의 건설의 전구들에서 국방역 강화와 고선 만대 행복을 위한 귀중한 성과들을 개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창조해온 우리의 현명군대. 공화국의 70년 역사와 더불어 우리 인민군대는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답게 상실한 복무와 혼신적 투쟁으로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며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공화국의 만고의 용소사시에 대한 성스러운 추억과 만할이 강대지고 용성본융하는 우리의 공력에 대한 그나큰 자부가 넘쳐나는 부월의 경추방당에 종합군합계가 가채로운 대형 분할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화국의 만고의ısı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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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고하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고하국 원수동지 열병부제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고하국 창건 이른돌 경축 열병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육군대장 리용기립 조선인민수 시원한 총 총 총 총 총 총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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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 역사는 세계적으로 뒤떨어졌던 우리나라가 필승 불폐의 위력을 지닌 강대한 사회주의 국가로 솟구쳐 오른 거창한 전변과 위대한 승리의 역사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익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영도 밑에 공화국이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건설 사상이 구현된 존엄 높은 인민의 나라 자주자릿 자위의 성세로 강화 발전되고 강구건설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된 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이룩된 가장 빛나는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종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역사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관목할 만한 대변역을 이룩하며 승승장구하는 위대한 보령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백옥각등 충정과 의리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부강조국 건설 업적을 빛내어 나아가고 있으며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관철하는 결사의 의지를 지니고 나라의 강성 번영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고 있습니다. 천만 군민이 영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받들며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1심 단결은 공화국의 제1국력이며 여기에 남들이 가질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사회주의 조선의 참 모습이 있습니다.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책동은 악랄하게 가뱅되고 있지만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의 창조대전으로 국력 강화와 후선만대의 행복을 위한 귀중한 성과들을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창조해가고 있습니다. 공화국의 자주적 존엄과 융성본영은 무조구의 군력에 의하여 굳건히 담보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영도를 받으며 백성의 군사전략전술과 영적전투정신, 완벽한 실전능력을 갖춘 최종의 혁명강군으로 억세게 살아나 조국 보의, 혁명보의, 인민보의의 전투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에 대한 외부 세계의 온갖 침략 위협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려는 우리 당의 결단과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공화국은 최강의 국가 방위력을 갖춘 군사 강국으로 진화하였으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보루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장엄한 열병식과 군중시에는 김일성, 김종일주의 기치높이 조선노동당의 영도 따라 사회주의 승리의 길로 노도쳐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위상을 세계 앞에 뚜렷이 과시하게 될 것입니다. 공화국의 종합적 국력과 지위가 비상이 높아지고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선 역사의 분수령에서 조선노동당은 경제 건설의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한 전략적 노선을 제시하였습니다.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공화국의 정치 사상적 위력을 백방으로 다지며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의 전면적 부흥을 위한 경제 건설 대진군을 힘있게 다구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인민군 장병들은 일당백의 전투력을 더욱 튼튼히 갖추고 나라의 안전과 인민의 창조적 투쟁을 믿음직하게 포위하며 조국이 부르는 경제 건설의 주요 전구마다에서 혁명군대의 기질과 본때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나라의 자주적 통일과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 건설을 위하여 적극 투쟁에 나아갈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자기 위협의 정당성에 대한 억센 신념을 간직한 우리 인민의 것입니다. 박수 모두가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공화국의 끝없는 융성 번역을 위하여 사회주의 위협의 완성을 위하여 총매진해 나아갑시다. 박수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사회주의 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백전백성의 기치이신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 열병군의 차렷 위대한 수력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육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으로 노ng 중 유대한 수력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융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 조상인은 모신 대호가 위명 광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TA 이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에디안 수령 실성동지의 태양상 조상기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총정치국 장룡군관들의 호의를 받으며 나아갑니다 근문년 민족사에 처음으로 진중한 인민의 국가를 세워주시어 우리들에게 자적인 삶을 안겨주시고 영원한 고금자리를 마련해주신 에디안 수령님의 불멸의 권국업적은 저국 총사의 길이 빛날 것입니다 이 공화국의 영원한 광위연회 위원당이신 에디안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태양상 조상기를 청중히 모시고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국민무력성 장룡군관들의 대화가 광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평생 혁명의 붉은 길을 높이해 지켜주시고 대범한 예주와 탁월한 용도로 사회주의 조선을 일신 난결된 정치사상 강국 부족의 군사 강국으로 일도 지우신 위대한 장군님 뜻깊은 경축의 이 시각 전체 참가자들은 공화국의 장군자, 건설자이시며 인류자재 위협 실형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삼가드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 가장 숭고한 경우를 삼가드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 가장 숭고한 경우를 삼가드리고 있습니다 역대한 수령님들께 가장 숭고한 경우를 삼가드리고 있습니다 이르사 후 예보 여름병부대 차렷 연병당수 여름병당수 정대다리로 한평시병 고리로 조선인민 경영의 지휘관 정대는 직전화! 제1선 정대! 부릇! 토론! 어깨! 통! 앞으로! 헛! 국민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장관 이른돌경축 열병행진이 개시되었습니다. 지금 열병광장 문화는 위대한 수령인들의 현명한 용도 밑에 한 세대의 도제국주의를 다신하고 우리 공화국의 불강보영과 세계의 자주화 위협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도인련의 위풀을 세운 도대들을 상징한 열병종대들이 열병지휘관 김명남 육군상장을 태운 지휘차를 손들어 들어서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용도 밑에 아시아의 맹주라고 자처하던 강도 일대를 내려보시고 저국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성취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정대가 흥지 높이 행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어 공화국 정규무력의 첫 세대 골간들을 키워낸 중앙보안관부훈련소 동대가 나아갑니다. 해방된 조국의 민주기지 건설을 믿음직하게 소화하기 위한 전투들에서 명성을 떨친 38경비대의 정대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현대 포위들의 빛나는 전통을 창조한 근위서울 김책제 사보명사단 정대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 아래 우리나라의 첫 땅크부대로 자라나 전하의 그날 원수들을 전역해 한 근위서울 려경수 제105 땅크사단 정대 단 4척의 오류정으로 움직이는 소음이라고 불리우던 적 중순행함을 바다 속에 쳐박아 세계의 전사에 빛나는 구사적 기적을 아로사긴 근위 제2오류정대의 정대 하늘의 요새라고 쪼버리던 공중 비적들을 주풍낙엽으로 만들어버린 근위 제56추격기의 연대정대가 힘차게 열령광장을 지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일당백구호를 높이 지켜들고 무속의 싸움꾼들로 자라난 대독산정대의 정대 무장간축선을 납부하여 우리 공화국의 전엄과 다주권을 침해하는 자들은 절대로 영소치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 해군사령부 제1기지 정대 기저국의 영공에 기어들어 공중 정탐행위를 감행하던 대용 간축비행기를 단방에 격추한 용감 무쌍한 전투비행사들의 미운을 떨치며 너무 당당히 나아가는 열병정대 지금 기세에 충전하여 판문점 경무대 정대가 나아갑니다 조국의 소남해상을 지키고 있는 백발백중 명포수들의 대호 제4군단 아래 포병부대 열병대원들 대기념이적 장기물들을 이떠세우는 투쟁에서 번복이를 창조하여 벌소래의 기준 부대 일자라는 끈이 부대로 자랑 높은 끈이 용웅 1료단 정대 우리당의 거창한 대자연계적 우승을 높이받들고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심린 날바다를 가르막아 새로운 진군속도 80년대 속도를 창조한 서의가문 건설부대 정대 미디한 수경님의 숭고한 국제주의적 의리를 받도록 중국 공부부의 방작전은 물론 중국의 전국해방을 위한 여러 전투들에서 용감 무쌍한 조선인부대로 병성 떨치며 중국혁명 승리에 적극 기여한 대남도 전선부대 정대 민남전쟁에 참가하여 서쪽 기술쪽 우세를 자랑하던 적의 공중 비적들을 무자비하게 탑색여 조선인민군의 번개를 남김없이 보여준 공군정대 많은 무기의 전투기술기재들을 생산하여 우바인민에게 보내줌으로써 세계의 자주와 위협 시련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화국의 송구한 국제주의정신을 보여준 군수고품은 노동위급 총대가 광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열병광장으로 우리 시계의 공격과 방어 수단을 다 갖춘 무조필승의 최종의 혁명당군으로 강화발전된 조선인민군 군종종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손 뒤에는 미우창선 육군소장이 이끄는 인민군대의 마다들 군단 제1군단종대가 서 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많은 교웅들을 배출했으며 절세비인들의 손길 아래 일당백호를 제일 먼저 지켜둔 제2군단종대가 김광철 육군소장의 인솔하에 나갑니다 흉룡의 산악 오성산과 더불어 절세비인들의 거룩한 자옥이 수없이 아루삭여진 영광의 부대에 인민군대의 중축군단으로 자라난 제5군단 정대 윤합선 육군소장이 대오를 이끌고 있습니다 서국의 바다를 지켜 중동의 항로에 명맹과 위훈을 사육해온 일당백 대병들이 발걸음 드높이 광장을 행진해갑니다 리수경 해군소장이 손뒤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평중한 졸성리의 억센 날개를 펼치고 새로운 하늘신화를 창조할 맹세들 없이 한일남 항공군소장의 인솔하에 나아가는 영용한 전투비행사들입니다 전략군 종대가 강철의 용작의 축복을 받으며 더무당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열병광장으로는 그 어떤 전투 임무도 훌륭히 수행할 수 있게 준비된 특수작전군 종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고인선 육군소장을 따라 나아가는 제11군단 종대 김석봉 육군중장이 입고는 대군 저격병 부대의 종대 완벽한 실전능력과 자질을 갖춘 멸적의 기상이 행진대호에 비껴 흐릅니다 이 주홍 육군중장의 뒤를 따라 행진해가는 항공 및 반항공군 저격병 부대의 종대입니다 이 근혁 육군소장의 인솔하에 나아가는 제91군단 종대 수도 평양을 음성 철벽으로 치켜선 옥센 지상이 세차게 백박칩니다 동화국의 수도 평양의 하늘에 결사옹이의 성세 방탄병을 억측까지 쌓아올릴 대세의 높이 존재하는 고사포병군단 종대 최순광 육군 대자가 선두에 서 있습니다 선선과 후방이 따로 없는 현대전에서 무족의 역량을 떨침을 대상 안고 광장을 누벼가는 제3군단 종대의 선두에 본기훈 육군소장이 서 있습니다 흉명의 성산 백두산 기술에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준비해가는 제12군단 정대 윤득수 육군소장이 대우를 이끌고 있습니다 발걸음도 씩씩하게 열병광장으로 돌아서는 길기와 사단 정대들 최고사령부의 작전적 구상을 결사관초릭할 맹세지 높이 제4.25 길기와 호병사단 정대가 박정출 육군 대자를 따라 행진해갑니다 한경림 육군소장이 이끌는 제5.18 법영사단 정대 일당백 법영들의 름눈한 대우에 영적 고소님 인근의 기상이 세미트의 빛밭입니다 그 어떤 현대작전과 전투도 농속히 조직지휘할 수 있는 무능한 군사지휘관들과 정치일꾼들을 기원하는 각급 군사학교 정대들이 광장에 들어섰습니다 박문철 육군소장이 인솔하는 김일송 군사종합대학 정대 인민군제 정치일꾼 양성의 원종장인 김일송 정치대학 정대가 차경길 육군종장을 선두로 거부당당히 행진해가고 있습니다 김종일 군사위원관 정대가 남기우수 육군소장을 따라 행진해갑니다 이 당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로 튼튼히 보장한 일당백의 맹장들도 준비해갈 나쁜 맹세가 넘쳐납니다 우리 저국의 불폐에 국력을 억측하지 다중할 학술용 인재, 실천용 인재들을 키워내는 국방종합비학 정대가 신심들 없이 나아갑니다 차동일 육군충장이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귀대한 수정님들의 각별한 사랑 속에 유능한 해군 지휘관들을 수많이 기원해 물어서 해군 무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김종석 해군대학 정대가 김종석 해군 소장의 뒤를 따라 나아갑니다 최용호 항공군 상장이 이끄는 김책 항공군 대학 정대 사회지 전국의 영공을 이듬측하게 지키는 하늘의 불사조 하늘의 결사대로 전류해가는 강양지상이 맥박칩니다 강강철 국군 중장을 손들어 나아가는 강건 총합군관학교 정대 수많은 호랑이 지휘관들을 키워내어 조국 수호전의 역사에 뚜렷한 자욱을 새긴 자랑찬 전통을 불권히 이어갈 여푼 교리가 충천합니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말치단 전통에 능통한 무능한 싸움꾼들을 키워내는 최연기술군관학교 정대 너종삼 육군소호장을 따라 행진해갑니다 저국의 푸른 하늘을 믿음직하게 지켜갈 지휘관들을 양성해내고 있는 김송국 고사법형 군관학교 정대 김종둑 육군소호장을 손들어 나아갑니다 항일에 격리돼 전하의 진의중대가 창조한 수령결사옹의 전통을 이어 김종은 결사옹의 한길을 뿃뿃이 걸어갈 신념과 의지가 맥동치는 미울솔 노예총합군관학교 정대 김석철 육군소호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수령보이 지도보이 인민보이의 성스러운 사명을 안고 구세 방패 붉은 맹수들로 준비해가는 김종둑 인민보안대학 정대가 이영철 내무군 대자의 길을 따라 이통당당히 행진해갑니다 만경대 혈통 백두산 혈통을 이어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대성자 인민군대 핵심골간으로 준비해가는 혁명학원 정대들 만경대 혁명학원 정대를 오룡택 육군소장이 인솔하고 있습니다 원하들을 사랑의 한품이 하나 상다운 혁명가로 키워주시는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에 대한 마음없는 감사의 정의 리은경 육군소장이 이끄는 강반소 혁명학원 정대에 넘쳐 흐릅니다 최학철 육군대전을 선두로 행진해가는 남포 혁명학원 정대 성률들이 발휘한 고귀한 도쟁정신을 그대로 이어갈 충동의 맹세가 영남마냥 끌어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광장으로는 인민군대에 강력한 익직부대로 준비된 로농조기근 붉은 청년군이 대 정대절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당의 선민무장화 방침을 앞장에서 받들어가는 로농조기근 지휘관 정대 한 손에는 정을 다른 한 손에는 마취와 낫과 붓을 틀어지고 사위주의 강우건설과 저국보의 도전선에서 자기의 성스러운 임무를 활용해 수행하고 있는 로농조기근 정대 우리 여성들에게 나라의 한쪽 수레바퀴를 맡겨주고 떳떳하게 내세워주는 고마운 저국을 위하여 감높은 삶을 바쳐갈 고전 맹세가 열병대우에 영역시 비껴하랍니다 천하의 소년 빨치산의 전통을 이어 정둔고양과 사랑하는 교정을 굳건히 지켜갈 맹세 넓이 붉은 청년 군의 대 종대가 열병 광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 상공에 조국의 한우를 믿음직하게 지켜가는 우리의 비행기들이 70이라는 숫자 대형을 짓고 날고 있습니다 날고 경례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를 우러러 영광의 경례를 삼가드리며 이성우 윤본대자가 탄 지휘차를 선두로 지휘와 종재들의 자음한 철의 흐름이 광장을 무벼갑니다 세종의 흉령강군 고세 철각들의 멸적의 덩움이 지심을 울립니다 공도자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천인 리답의 환란한 산론길을 헤치며 세상을 놀리우는 특대의 사변들을 논의해 안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상전권, 발전권을 탄탄히 담보하는 최강의 국가 방위력을 마련한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 이 당을 결사옹이하는 성세 방패가 될 신념의 뇌승을 터치며 장갑차 종재들이 광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바라보면 볼수록 무궁무진한 우리의 힘에 대한 자궁심으로 가슴 부풀기하고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백배해주는 저 장엄한 흐름 관종들은 리석국을 무족의 청체로 비듬측하게 받도록 하는 혁명적 무장력에 대한 권한한 신뢰를 안고 열일한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용택 육군 소장을 태운 지휘차를 선두로 우리의 일당대 포병 무력이 연이어 광장에 들어섭니다 지치와 현기화를 완벽하게 실현한 동화국 수호의 믿음직한 대우로 강화 발전된 우리의 포병 무력 경축광당을 누비는 저 흐름은 자원 승리에 대한 충만을 간직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강이 가리키는 한 방향으로만 정권을 내대고 곧바로 나아가는 청령적 강군 어떤 첨략자도 단매에 극파할 수 있는 무독의 강군 국민의 행복의 장도자로 영광돌 지려는 엄숙한 맥락이 비켜있기에 영영한 흐름을 바라보는 인민의 마음은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한껏 충만되어 있습니다 조선인민의 설기와 억센 힘으로 벼려지고 우리 국가의 무진 막강한 매력을 세운 것으로 아여 무족의 용명돌 치며 세인의 경파를 받고 있는 세계와 동대의 장롬한 걸음 이 공화국의 영감 무쌍한 무쇠 철갑들이여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위하여 지체 혁명력의 완성을 위하여 열두개 포시를 높이 치켜들고 질풍 얻어지라 권육성 권소장의 지휘차를 선들어 각종 구경의 방사포들이 방장에 들어섭니다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용포병들을 태운 방사포 총대들 그 불폐의 위력을 온 세상에 떨치며 구월의 열병광장에 대야되어 흐르는 진종은 노병무력입니다 깊은 광장을 질주해가는 방사포들의 장엄한 흐름에서 우리민은 나날이 강대해지는 우리 공화국의 막강한 공력을 보고 있습니다 군족의 전엄은 천만군과도 바꿀 수 없기에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고 사회주의 강국건설 위협을 성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갈 수 있는 이륙한 군사적 담보를 마련해 주신 경리하는 최고령도자동지 성리의 목이 성리의 목이 방사포들의 장천 흐름을 바라볼수록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 국가를 그 누구도 감히 덤볼 수도 범죽할 수도 없는 불폐의 힘을 지닌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열시켜 주신 경리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정보의 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문한명 반동군사 우리 국가의 소장을 태운 지휘차를 선두로 우리식의 매력한 로켓 종대들이 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공화국의 자주권과 민족의 전엄을 믿음직하게 지켜갈 철의 의지로 만장약된 길개와 종대들이 경축광장을 도도쳐 갑니다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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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전인민적인 장조대전을 힘있게 고무초동하는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에 대한 자긍심을 꼭 돋아주는 부족의 대응 동찬동음에 서임이 섰고 우리가는 앞길에 승리와 영광의 만리길이 펼쳐진다는 생각으로 가슴 들먹이게 하는 세계와 종자들의 장엄한 걸음입니다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역사적인 여정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온 우리 경화국 진정 기세의 청출비인이신 경야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혁명의 진지에 높이 모시었기에 주체 조선의 공력도 인민의 전염도 최상의 경지에 오를 수 있은 것 아니겠습니까 전염도 최상의 경지에 오를 수 있은 것입니다 전염도 최상의 경지에 오를 수 있은 것입니다 전염도 최상의 경지에 오를 수 있은 것입니다 세계적인 강군으로 자라난 우리 군대는 평화수호의 옥센 기능이며 사회주의 최우승위를 향한 우리인민의 대진군을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조크대입니다. 지금 우리의 비행기들이 광장상공에 삼색연물을 뿌리며 날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비행기들이 광장상공에 삼색연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비행기들이 광장상공에 삼색연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비행기들이 광장상공에 삼색연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비행기 영역에 삼색연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비행기들이 광장상공에 삼색연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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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군 광장입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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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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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